눈 속에서 송이를 캐 보겠습니다 아 이게 송이 같은데 아 얼어붙었다 자 눈을 대충 쏜 다음에 와 대박 먹을 건데 뭐 얼었으면 어쩌고 새끼 있으면 판매가 되었냐면은 그럴 거 같은데요 어머 나 한번 맞아볼래 오 좋아 좋아 눈 속에서 최초한 송이 눈 속에서 아니요 큰데요 땅에서 나와있어 있잖아요 클 걸요 손 만지지 말아 텅텅하잖아 허리에 호흡끼리만 남겨내요